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도로 살피시며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새끼 손가락으로도 뒤집어 부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울고 회개할 때가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이 예배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참성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기둥 뒤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이 보이느냐 내 양들이 보이느냐 그는 내 참 중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받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당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빚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합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빚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도라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계를 강구하는가 회계하라 회계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도라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않냐는가 그대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음인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계하라 주의 종도라 회계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대체 그대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는가 나는 죽고 절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형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않냐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않냐고 회계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죽게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계하라 양들의 무지함으로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피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고맙습니다